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께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9월 1일 화요일인데요 장을 마감했습니다 9월 첫 거래일이 있는데 아주 스타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견주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 그러는데 9월달 우리 또 멋진 수익을 기대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순서는 오늘 시장 이제 마감해서 어떤 전체 흐름에 대한 그런 의미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 견투자분들 수익 내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오르던 느리던 굉장히 힘들다고들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무리톡방에서 어떤 분이 혼자 하시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십니다 사실 지금 장이 그렇습니다 지수가 상관없이 굉장히 피로도는 노적되고 있고요 야 이거 뭐 요즘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나요 가스불 장세라고 그랬잖아요 가스불의 화력은 좋은데 퍼렇게 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스불 장세라는데 개인투자들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그렇게 다 무량한 종목들 몇 십만원짜리 몇만원짜리 쭉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일본 소유관에서 잡주 개인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안 올라가죠 또 우리 개미 동학운동에서 왕창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같은 거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 주죠 어허 여기저기에서 2차전지 2차전지 좋다고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간 게 거의 꼭지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개인투자들이 힘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은 이제 9월 달은 제가 아침에도 이제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황미끼와 함께 한번 크게 한 판 먹읍시다 이따 제가 어떻게 황미끼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방송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그때 황미끼가 찍어준 맥점이 있습니다 저 믿고 함께 하십시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심풍제약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두 번에 같이 공략했고 이게 불과 10거래일 만에 더블 수익을 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때도 그때 황미끼가 포착했는데 이때는 제가 못했다고 그랬죠 사실 이전에도 한번 황미끼가 포착해서 완전 더블 이거 트리플 났을 때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하여튼 심풍제약 축하드립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 또 이제 자랑이라고 하시고 승기를 하시지 마시고 정말 황미끼가 대단한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또 저거 자랑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주인공이 되시냐는 말씀입니다 황미끼리 믿을만 할 겁니다 이따 이거 한 종목뿐만 아니고 다 제가 검증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볼로들어 돌아와서 일단 육가중권 시장부터 보게 되면 자 삼엄도 다음에 강세행퇴이 났어요 이거 삼엄도 났죠 오늘 삼성전자 조금 올라오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올랐죠 그러나 잠깐 내려볼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지금 올랐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탄력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0.0% 0.0% 셀트리온도 보게 되면 0.0% 셀트리온치약 오히려 SK바이오팜이 좀 올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크게 지수만 올랐지 크게 먹을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 떠돌아대고 그럴 때를 항상 경계무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5%만 수익 내는 판단이 이 장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럼 제가 또 한 번 강조 드리고 자 이게 좋을까요 물론 이것도 딱 좋지만 이거 한번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볼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셀트리온 차트인데 매수권에 와있네 지금이다 이 차트하고 우리가 똑같이 8월 18일에 공략했을 때 이 자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차트하고 계속 행보하고 있고 약간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이 심풍지약 차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판단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는 어차피 지수는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크게 못 올라요 그런데 지수가 꺾인다느냐 또 오버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는 크게는 못 올라오고 어쨌든 상승으로 가는데 우리 개인 투자들 수익 내기는 역시 제4차 산업혁명 중 어디서 눌렀을 때 저점 매수에서 수익을 기도하는 그 전략이 제일 좋다는 건 또 한 번 강조 드려요 자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도 오늘 0.6% 올랐지만 사실 내용면에서는 거래소 훨씬 좋아요 왜? 이미 저점 대비 이것도 지수를 보게 되면 10%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역해된 숄딩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물론 단계 과역계는 있지만 이 코스닥은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별로 순환 상승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길목만 지키면 다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좋은 점은 선장이 리듬 들어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떤 것들이 순환 상승이 이루느냐 봐요 일단 오늘 자동차에서 물론 현대차가 새롭게 갔지만 현대차도 저점이 많이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많이 오르면 더블 이상이 오르면요 그때부터 상승이 두나드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뭐냐면 테슬라가 급등하고 나니까 전기차가 테슬라가 왜 빼뜨리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기가 좀 누른다고 그랬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환호성이 여기서 여기서 LG화학 몇 명 구독자 늘어나고 몇만 명씩 그리고 뭘로 다니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2차 전기가 하는 밤에 그다음에 오늘 수수차가 올라왔다 수수차 수수차는 제 나름대로 이것은 그렇게 좋아하는 세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수차에서 일진 나이야라든가 그다음에 효성첨남소재 국직국직하든가 또 두산수여실이라든가 세종호업 이런 때 자동차 부품관련종업 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뭐예요? 한번 제가 보실래요? 자 LG화학 여기저기서 내가 LG화학에 타피기 타피기 말씀드렸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익내는 얘기입니다 수익내는 얘기 과연 여러분 판단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LG화학 LG화학 100만 원 간다 할 때 따라갔으면 또 마음껏 한단 말이에요 왜 이걸 사요? 식품예약을 사야지 물론 제가 다 존재해요 이거 길게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월봉 보면 제가 항상 강도래 이렇게 많이 장대 5개까지 뽑았는데 여기서 더 급등 나올까? 저는 어차피 9월 23일 날 그 이후부터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몰라요 계속 눌른다는 게 아니고 또 이거 하고 봐요 LG화학 같죠? 그런데 오늘 오르는 게 뭐였죠? 저점 매수하자는 거죠 이것은 첨단 소재였어요 이거 눌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서 저점에서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것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회자되고 95% 그런 개인적으로 환호하면서 쫓아다니는 거 삼성전자 별로 그닥 수익을 못 줘요 그런데 이제 또 손자로 나오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LG화 가질신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매수권이에요 다이버제스가 나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들과 반대로 매매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 순환 상승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차전지 수익차 오늘 대표님 얘기가 그래요? 그럼 바이오도 좀 눌렀죠 그런데 바이오가 끝났느냐? 안 끝났다고 하죠 바이오는요 코로나19 환자들이 좀 확산이 안 되고 그래야죠 그러나 신약 개발 모험이테라든가 역시 대장조 흐름 우리가 공략한 그런 대장조 흐름은 역시 좋다는 거죠 다 설명드릴게요 BT 여전히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또 5G 5G도 종목별로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 EOS 같은 게 급등 나왔죠 다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누른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폴더 플루폰에서 DKT라든가 DKT는 결국 5G 정도로 안테나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략한 BH 이런 것들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또 바이오스 노터스 같은 거 황맥하게 잡아낸 것들인데 다 이런 것들이 반면에 여러분들 공통된 게 있을 거예요 뭐였죠? 그릇과 반대편에 서서 여기저기서 유효가 오른 다음에 샤아 2차전지 떠들고 뭐 할 때 2차전지 특강하고 그럴 때는 항상 경계 모두다 그러면서 이럴 때도 경계 이게 흥분하죠? 그래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윈호고 이게 상위 5%의 매매 기법이다라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방은 어떻게 매매를 했냐 뭐 시간이 오늘 제가 또 여기다 주식왕 밤 10시에 출연해요 머니투데이 그러면 한 번 보자 이거죠 실질적으로 자 저희 방은 제4차 산업혁명주를 어디서 잡아요? 저점이 잡는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4차 산업혁명주를 저점 잡는 그런 어떤 시스템 막강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황맥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황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는지 지금부터 한 번 실전 매매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역으로 거절을 올라와서 BH입니다 한번 자리를 볼게요 DKT 오늘 급등했지만 거의 50부 100부고 황맥기는 어김없이 잡아요 맞죠? 황맥기? 여기서 탁 횡보하면서 딱 자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또 삼성전자보다 훨씬 낫네 그렇죠? 룰림에서 매수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상해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수익 내는 얘기예요 주봉을 보십시오 얼마나 판타스틱한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이고 좋은 전문이 매수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끼리 매수가 두르네 이게 웃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이걸로 그냥 볼게요 이거 우리가 공략한 것들 노터스예요 이거 우리가 배합필 내가 문자를 못 보냈어요 문자를 못 보냈고 배합필 다 이게 황맥기가 기어맥게 잡는 거거든요 이것이 원래 뭐냐면 시아로 회사예요 임상시험 대신해서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인데 독성이 있는지 기가 막히게 그때 우리 한 번 했던 건데 이거 우리가 공략을 못 했어요 왜? 종목 남발하기 싫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BH도 좋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가 막히게 황맥기를 잡은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덜 익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 이것도 윗성 카바는데 어디에떡이 또 황맥기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황맥기 기가 막히게 잡죠 주식 좀 하시는 분들 황맥기 대단하구만 아마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BH 말씀했죠 FR택 단타 하시는 분들 침막히 똥창식들 있어요 보실래요? 이것도 형맥기가 잡았고 거의 리스크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해드리냐면 공략을 아침에 6,000원 슬라시 6,500원 6,000원 매수해서 이거거든요 제가 보낼 때 이거 예를 들어서 FR택 해가지고 가격 전략 6,000원 절반 관심이 높으세요 6,500원 한꺼번에 나가버려요 아까도 우리 보니까 저희 방 관심이 많든다 물에 톡방해서 혼날 매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매수값이 6,000원이거든요 매도가가 6,5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비중까지 나갑니다 10%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6,000원 내외에서 사는 거예요 1% 내외 그럼 6,500원이나 6,000원이나 6,000, 20,000원 저한테 주었으니까 그다음에 6,500원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6,000원 조금 덜 먹어도 되고 이거 5절짜에 7% 그냥 먹었어요 아셨죠? 얼마나 이게 리스크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리스크 있어 보입니까? 커 보입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 위험 종목이라고 했었는데 어제 황맥께 잡은 게 바로 XSBI예요 황맥께 여러분도 지금 황맥께만 갖고 단타 지금 9월 달은요 아이고 우리 금초분도 다시 오셨네 자 이거 이거였단 말이에요 어제 잡았는데 이거 여기서 잡아갖고 오늘 10% 이상 얼마야 2만 6천 10% 이상 올랐어요 위험 종목이라서 아이고 그냥 매도가 맙시다 그러던데 여기서 잡으면 반토막을 나오고 리스크가 커요 단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올라온 때 따라잡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여러분 저 되게 진짜 저 마음만 알아주세요 팁을 드리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 영진 작품도 볼까요? 영진 작품도 사실 우리가 황맥께서 잡은 게 이것도 기가 막힌 게 맥점이었죠? 지난번 여기서 잡아가지고 저 집에서 조금 먹고 나머지는 제가 7,300원 정도 매도가시라고 했는데 7,300원 여기 400원 오늘 슈팅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저 쯤에 잡으면서 조금 웨이팅 10분에 넣고 기다리면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황맥가 아셨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럿에 9월달은요 진짜 황맥기를 수익 극대화해야 돼요 추세 매매 저는 왜냐하면 주가 상승 탄력이 지수를 봤을 때 크지 않기 때문에 황맥기가 찍어주는 거 제가 또 한 번 잡아 놨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세요 제가 간다면 간다 알테오젠 이거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확히 600% 이상 수익이 나왔어요 어제는 20만원 우리 갑니다 20만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께 제가 무료 추천도 여기서 해드렸지 또 우리 부회표에서 또 공약했지 먹고 또 공약했지 그러면서 그 말 알차게 먹고 있다고요 이렇게 어떤 큰 삼성전자 그런 것보다도 역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 대장주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테오젠 8일 동안 20%예요 그렇죠? 물론 세트롱도 좋죠 이렇게 올랐나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앞서리 두 사람에서 가는 거 있죠? 매도 팩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도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료톡방에서 이때도 이거 매도 팩트 좋아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말씀드려서 이게 찍습니까? 9만원 9만원 10만원 10만원 20%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맙다 한건 안 계셔 저는 다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9천원짜리는 모르지만 9만원짜리는 못 잡아요 이게 주식은 수량 게임이 아니고 수익률 게임인데 다 그분들이 하는 공통된 것들이에요 100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천 원짜리 1,000주 살 게 있으면 9만 원짜리 10주를 사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하시면 여유롭고 그때부터 클래스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런 조목들이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그때 주문까지 보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양선, 또 이번주도 멋지게 주문에서 양선이 나오고 있네요 축하드려요 그러면 우리 부야표님들은 공장에서 얼마나 먹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일 동안에 31% 올랐어요 7일 동안에 이게 그냥 막이 하나 이렇게 가면 안 잡히시나요? 알토오진 그렇고 이게 다 우리 주류포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자, 1심 발령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황맥기 잡은 거 다 예고해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다 예고, 예고 왜 예고했냐면 많이 종목이 올라가서 쫓아가는 건 아니고 우리는 어떤 황맥기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에 저점,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는 게 황맥기라고 그랬어요 이때 빠바방 상하가 왔어요 두 번 또 한 번 예수 황맥기를 잡아서 일부 매도 우리 일부 가지고 있어 여기서 변곡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봐요 열심히 봐요 이게 좀 우습습니까? 상한가 두 번이면 이틀 동안 40%나 올랐어요 단, 저런 끝까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상한가 두 번 같다는 건 결과력적인 얘기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세력이에요 분할 매도를 해 이게 내 초칙이에요 500만 가지고 2억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만 이 황맥기가 찍어놓으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신의 제약 한번 보시겠습니다 봐봐요 황맥기용 자료 한번 봐봐 신의 제약 이때 잡아가지고 제가 이게 2차 한 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탕, 두 탕 이렇게 멋지게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신의 제약 같은 건 이틀 동안 32%나 올랐죠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황맥기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9월달 추석 전에 황맥기를 크게 한 판 먹자 딱 이유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닉신 좀 한번 보실래요 제닉신도 이것도 제가 이것도 다블랐어요 다블 맞죠 제닉신도 그렇고 아까 봤을 때 결정적인 게 바로 신풍제약이었단 말이에요 신풍제약 이런 것들은 황맥기가 잡아주지 내용되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 우리는 내일 또 공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에서 많이 심으셨던 분들 그냥 참고하시고요 제가 또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몇 가지 다 팀을 드렸어요 이런 데서 매수해서 저점에서 잡으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과분하게 많은 분들이 저희 방에 많이 찾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뭐 수익으로 보답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도 이렇게 수익 내는 것들 계좌 착착 인정 올리고 8월 20일, 30일까지 6천만 원 가까이 수익 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900만 원 신풍제약 말씀드렸죠 한 종목까지 1,900만 원 수익 이렇게 또 알태우자 그냥 당일치 단타해가지고 2,800만 원 수익 이런 것들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전체 한 달 동안 2,800만 원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이게 지금 즉습니까? 2,200원에 10% 한 달 동안 수익 내는 게 이상 내는 게 그렇죠? 이게 실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영광이고요 또 하나요 감사 후기 계속 오르는데 우리 세린 우리 VIP에서 가입한 지 일주일이 안 되는 주린이입니다 주린이가 주식 어린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듣다 신뢰가 생겨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가입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에 매수할 때 금방 올라갈까 봐 시작과 동시에 높은 가격이 가을을 범했지만 이제는 아주 여유 있게 적응하셔서 매매한다고 그래요 우리 위기루 기회루님 선장님 리딩에 한 번 빠지면 무조건 정작 가입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올려주신 글이거든요 우리 선아님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이 처음인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리딩도 투자다 수강료라고 생각하고 좋은 정보 VIP 가입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 잘한 일 다섯 숟가락 안에 뽑혀요 감사합니다 주식장의 흐름과 하루하루 든너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인드 기다림의 즐거움 수익의 짜릿한 돈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원시원 유쾌한 성격으로 재미난 라이브 방송과 공략주 매수과 매도과 확실히 제시돼요 장 시작 전에 매매 전략 제한된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것보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즐겁게 주식을 배울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우리 최근에 초보자분들 주민의 분들 많은데요 입문부터 자르셔야 돼요 정통파 전문가한테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매일 그대로 썼네요 매일매일 좋을 수는 없죠 때로는 흔들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제 리딩에 따라 계좌가 불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분명 불안함을 밤잠 설치는 분 계실 텐데 저 따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다 이런 것들이 제가 기쁨이지 영광이죠 안 그런가요? 우리 상상동농주도 정척은 금액으로 손해분 금액 다 복구하고 이익 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신뢰를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9월 달 여러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같이 좋은 정부 선장과 함께 꼭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고 오늘 스타트도 좋고요 9월 한 달 추석 전에 황맥길을 크게 흐드리게 먹자고요 늘 믿음과 소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